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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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너무 맛있어 맛있다. ㅎㅎㅎㅎㅎㅎㅎㅎㅋㅋ ㅎㅎㅎ ㅎㅎㅎㅎㅎㅎ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마무리로.. ㅎㅎㅎㅎ 혹시 나는 너무 tai- 저는 두개 먹고 머리овор скоро 쭈쭈쭈쭈 하.. 그런데데면 ... 안 돼 나와 너희 들어가면 안 돼 어 들어가면 안 돼 너희 저번처럼 침대에 오줌 싸면 안 돼 짜파게티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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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흐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으으읍 너무 맛있어 와우 너무 맛있어 국물이 좀 남았으니까 밥을 말아먹어야겠어요 govern기 있게 beginners cup 여러분 그럼 적당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소한 고춧가루 어 잘 먹었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김밥을 사서 육개장 사발면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분실점이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그냥 사발변 6개랑 밥 1공기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컵라면보다 봉지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육개장 사발면은 별개인 것 같아요 봉지라면으로 이 맛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